네, 태풍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많게는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최고 150mm, 중부지방에도 많은 곳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을 스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내일 오후까지가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ktunciation